오늘의 한문 오늘은 명심복암 안분편을 해설합니다. 안분편은 분수를 편안히 하는 글입니다. 경행록운 지족가락이요. 무탐적운이라. 지족자는 빈천역락이요. 부지족자는 부기역운이라. 남상은 도상신이요. 망동은 반치환이라. 경행록운 백경 단일행 기록할록 이를운 경행록에 말하였다. 지족가락이요. 알지 발족 여기서는 만족할족 오를가 오를가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길락 만족함을 알면 즐거울 수 있고 무탐적운이라. 힘설무, 탐낼탐, 고적, 근심우, 탐욕에 힘쓰면, 근심한다. 지족자는 알지, 만족할족, 놈자.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빈천역락이요. 가난하기요. 가난할 빈, 천할천, 또엽, 절길락. 가난하고 천하여도 또한 즐겁고. 부지족자는 안일불, 알지, 만족할족, 놈자.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귀여군이라. 부자부, 귀할기, 또엽, 근심우, 부하고 귀하여도 또한 근심한다. 남상은 넘칠남, 생각상, 지나친 생각은 도상신이요. 무리도, 여기서는 한갓도, 다칠상, 귀신신, 한갓정신을 상하게 하고 망동은 망령될 망, 움직일동. 망령된 행동은 반치환이라. 돌이킬 반, 여기서는 도리어 반, 이를 치, 재앙화. 망령된 행동은 도리어 재앙을 부른다. 정리하겠습니다. 갱행록운, 갱행록의 말하였다. 지족가락이요. 만족함을 알면 즐길 즐거울 수 있고. 무탐적운이라. 탐력에 힘쓰면 근심한다. 지족자는.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빈천영락이요. 가난하고 천하여도 또한 즐겁고. 부지족자는.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귀여군이라. 부하고 귀하여도 또한 근심한다. 남상은 지나친 생각은 도상신이요. 한가증신을 상하게 하고 망동은 망령된 행동은 반치환이라. 도리어 재앙을 부른다. 감사합니다.